어제 새벽 0시 50분쯤 사하구 다대포 활어 센터 앞 부도에 정박 중에서 선박해서 선주 40살 A씨가 바다에 빠진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. 구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또 오늘 새벽 1시쯤 해운대구 송정항에서도 44살 B씨가 술에 취한 채 물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습니다.